안녕하세요. 우팍한 오영재의 막내 백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들을 소개할게요. 옛날에 1927년도인가. 이때는 웃자마자 뭔지 알죠? 팍! 이게! 난 지금 뭐 말하는 거야? 형, 준희 형. 내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극탄이 상황이 와서. 그러니까, 그냥. 둘째, 장훈이 형. 이 얘기만 계속하네. 근데 사실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 그게 제일 많다. 셋째, 종국이 형. 수줍냉증이 넘으시면서. 그게 예민하니까. 그럼 녹화 그만하고 경험 봐라. 둘째, 유재형. 잠깐만! 말을 자꾸 끊어서. 나는 백현이 말을 끊은 적이 없어. 지금 믿으면 백현이 말투가 끌어 있어! 이후에 백현이까지. 너랑 말도 섞고 싶잖아. 너 방송에 내주세요.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 모여서 모든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오 마이 갓. 대팍한 오영재입니다. cel Clereten. 제발 시원한